턱걸이 밴드는 이제 볼일이 없는데 밴드를 다시 보고싶다는 분들이 많다 밴드를 밴드는 이제 못보는거다 한가지 신기함이 현재 80.6kg에 돌격근양 31.1kg 평균근근근양인데 정말 운동했던 사람 몸으로 보인다 근데 헬스장 자체를 거의 가본적이 없구 놀만했다 입을 빠인다 깨끗해지도록 세제 넣고 유연해지도록 넣는다 보일러는 뜨거울 정도로 튼다 닭 잡은 지포처럼 바삭바삭하게 말린다 그러면 제가 그 바삭바삭함을 충분히 다 느낄 때까지 이불을 차지한다